뉘우침 뉘우침은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이란다. 내가 한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했을 때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게 되지. 내 마음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?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마음속 양심이 너에게 말을 걸어올 거야 그 목소리에 위를 기울여보렴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야 뉘우침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응 내 마음이 외쳐